거의 한 2시간 13분, 지금 13분초가 지났는데 진짜? 2시간 동안 정말 원래 진짜 오늘은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마음처럼 그게 안 돼서 정말 너무 아쉽고요 지금 이제 1월 3일, 4일이 돼가고 있는데 1월 4일 1월 2016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2014년도 2013년에 후회스러웠던 일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2014년에는 후회를 안 할 수 있게 되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있게 한 번 제가 기도를 한 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오랜만에 V LIVE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숨을 들게 들여 마시고 지금 아마 다들 방학 방학, 겨울방학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또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무방 방송은 또 언제든 언제든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2016년이라 했나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항상 즐겁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